안녕하세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 비타민 B9, B12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단계 해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 중에 먼저 엽산, 비타민 B9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엽산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한 다른 비타민과 함께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꿔주고 또 소화계와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피부와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뇌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엽산은 뇌의 기능에 결정적이고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선천적 결손증을 예방합니다. 임신 중 엽산 결핍은 태아에게 구계 파혈과 같은 결손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 엽산 결핍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과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엽산은 DNA 복제에 관여하는 효소를 도와서 세포 분열을 촉진해주는 영양소입니다. 엽산의 이러한 효능 때문에 임신한 여성들에게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무뇌아, 척수분리증 등의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인류가 Church가 중국의 엽산이 부족한 호응에 대한 효능을 지켜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의 엽산을 지켜받고 있습니다. 포리아, 척수분리증 등의 개념이 부족한 혐의로 부족을 소개합니다. 범인 가사의 유가를 지켜받고 있습니다. 아녀들과 마이활렙스탄입니다. 미국 FDA는 임신 여성이 식사 때 최소한의 엽산을 지켜라 합니다. 엽산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매일 엽산 4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경우에 신경관 결손태아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50 내지 7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995년부터 2011년 사이 선천성 결손증 조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미국 내 19개 집단을 살펴본 결과 모든 관찰 그룹에서 신경관 결손태아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섯째, 정자 수를 증가시켜줍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남성도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엽산은 정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엽산을 복용한 남자의 정자 수가 대조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여섯째, 심혈관계 건강을 도와줍니다. 엽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혈관계 건강을 도와줍니다.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이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와 함께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를 낮춰줌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음식을 소화할 때 만들어지는 변종 아미노산인데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음식을 소화할 때 만들어지는 변종 아미노산인데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줍니다. 엽산은 비타민 B12와 함께 건강한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엽산 결핍이 빈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산부는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노인성 황만 변성에 좋습니다. 연구 결과는 엽산이 비타민 B12와 함께 노인성 황만 변성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는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이들에게서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쇠장암 등의 발병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 번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도와주는 엽산이 치매에도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열 번째, 우울증 완화에 좋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엽산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 요크 대학의 사이먼 질 보디 박사의 연구팀은 혈중 엽산 수치가 낮을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엽산의 결핍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엽산은 보통 건강한 식단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질병 등 균형 있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임신을 한 임산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핍 증상으로는 발육 부진, 혀 및 부강 염증, 식욕 감퇴, 빈혈, 체중 감소, 호흡곤란, 설사, 과민반응, 건망증 등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국외 파열 같은 선천성, 결손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엽산은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엽산의 영어 이름 플로레이트는 입을 뜻하는 라틴어 폴리움에서 왔습니다. 한글 이름 엽산도 한자로 나무 잎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잎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뿌리채소, 아보카도, 방울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과일, 오렌지, 레몬, 바나나, 딸기, 콩 종류, 완두콩, 견과류 등에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금치 100g 속에는 엽산이 145.8 마이크로그램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하루 엽산 권장 섭취량의 29.16%에 해당하는 양이 됩니다. 엽산은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싱싱한 상태에서 먹어야 합니다. 신선한 잎채소의 경우 실내 온도에서 저장할 때 3일 후면 채소 내 엽산 활성이 70% 정도 상실되고 물에 끓여 조리하면 95%까지 소실됩니다. 일일 권장량은 14세 이상 성인은 4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600마이크로그램, 수유 중인 여성은 500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1단계 해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 중에서 다음으로 코발라민, 비타민 B1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비타민 B군에 속한 다른 비타민들과 함께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꾸고 소화계와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피부와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와 다른 비타민들과 함께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꾸고, 둘째,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신경섬유를 다른 신경섬유로부터 절연하는 역할을 하는 수초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주어서 신경의 마비 증세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신경세포 내에 핵산과 단백질 등을 합성하거나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DNA, RNA와 같은 유전자 물질 생산을 도와줍니다. 넷째, 적혈구 생산을 도와줍니다. 비타민 B12는 엽산과 함께 건강한 적혈구 생성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비타민 B12는 비타민 B6와 비타민 B9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요인 중 하나로 알려진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줌으로 심혈관계 건강을 도와줍니다. 비타민 B12의 기능은 호모시스테인으로부터 메티온인을 합성함으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여섯째, 악성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비타민 B12는 엽산과 함께 작용을 하여 적혈구의 해모글로빈 합성을 도와주지만 부족해지면 거대한 적혈구가 비이상적으로 생겨서 악성 빈혈이 되며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일곱번째,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해 줍니다. 여덟째,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낮습니다. 비타민 B12는 엽산과 함께 작용함으로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습니다. 비타민 B12는 비타민 B6와 비타민 B9과 함께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열번째, 정신 건강을 돕습니다. 비타민 B12는 엽산과 함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울증을 완화해주고 정신 건강을 그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흡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2는 위의 위산과 효소에 의해서 식품의 폴리펩티드 결합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비타민 B12가 침샘에서 분비된 알 단백질과 위장에서 결합하여 소장 내에 박테리아가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하게 해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최장에서 분비된 트립신에 의해서 알 단백질이 제거되고 또 그래서 유리된 비타민 B12는 내적 인자와 다시 결합해서 소장의 마지막 부위인 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체내에 약 3 내지 5mg의 비타민 B12가 저장되고 약 50%가 간에 저장이 됩니다. 특징은 다른 비타민과는 다르게 저장성이 아주 좋고 손실량이 적어서 당장 섭취를 안해도 악성 빈혈이 나타나는 데는 약 2 내지 3년이 걸림으로 오랫동안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절제수술 환자나 위산결핍증 환자의 경우는 내적 인자의 부족으로 비타민 B12의 흡수가 저하됩니다. 비타민 B12는 엽산과 마찬가지로 핵산 합성에 관여하므로 부족하면 거대 적혈구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형성과 유지에도 필요하므로 악성 빈혈증 환자는 빈혈과 함께 신경장애도 나타나서 손발이 저리고 피로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또한 불규칙적이거나 빠르게 뛰어서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심계항진, 숨차는 증세, 설염, 식욕 부진, 소화불량, 설사, 집중력 조합, 기억력 조합, 두뇌 성장지연 등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12의 결핍은 오랜 시간 동안 비타민 B12의 흡수가 안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적으로 결핍되어서는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로 위장이 약한 사람, 위장을 절제한 사람, 노화로 인한 위장기능 저하, 임산부, 모유를 수요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B12 권장량은 얼마나 될까요?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자와 여자의 경우 동일하게 2.4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비타민 B12는 어떤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비타민 B12가 많은 음식은 주로 고기,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마른 김을 하루에 두 장 정도만 먹으면 하루 섭취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른 김 100g에는 133.8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간해독 1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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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